싸이월드 bgm 여러분 안녕하세요. What's up with TENYONE! 이번 디지털 싱글의 타이틀은 바로 내가 제일 잘나가! 라는 곡인데 올 여름 참 뜨겁죠 여러분? 더운데 신나게 춤추고 즐길 수 있는 곡이에요. 또 여름하면 TENYONE! TENYONE 하면 여름! 내가 제일 잘나가! 네. 재밌게 같이 즐겨줄 수 있는 곡입니다. 뮤직비디오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준비했죠. 뮤직비디오를 위해서. 의상도 정말 많이 준비하고 또 컨셉도 정말 열심히 많은 분들이 열심히 준비해주셔서 정말 뭐랄까 개인적인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곡입니다. 네. 이제 곧 앨범이 또 나오고 또 8월에 저희 콘서트가 있죠! 여러분 많이 봐주시니까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또 저희가 기대가 되는 딱 컨셉이에요. 첫 콘서트 나오니까 여러분들 많이 가까이서 친절하게 되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같이 놀아주실 것 참! 좀 더 많은 분들이 참! 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